경기왕의 2019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12년 1부입니다. 오늘 본 의원은 주문 복합도시 2000시라는 특색에 맞춰 농업의 관점으로 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제안하도록 합니다.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을 기본 모델로 한 2000형 클라인 가르텐의 조성입니다. 클라인 가르텐이란 작은 정원이라는 뜻으로 도심지 주변의 소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시민들이 임대료를 내고 정원을 가꾸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랍니다. 본 의원이 구성하고 있는 2000형 클라인 가르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지를 균일한 간격으로 나눠서 제공하고 면적의 10% 정도는 정원을 꾸미고 나머지 면적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정원형 임대룡업단지입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정원형 임대룡업단지의 구성을 설명드리면 3회탈 이상의 임대할 단지와 대형시설 구지로 구성되며 대형시설 구지에는 사무속, 유유시설, 숙박시설, 또 규모 농기계 대여도 농작물 세척도 및 저장도, 휴게시설 등이 제공됩니다. 각자 임대한 단지 내에서는 임대농업단지 운영규칙 범위 내에서 모든 농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막을 설치하여 1년 내내 단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시기에 따라 농작물 재배 방법 및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임차인을 대신해서 농작물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 임대한 단지 관리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되 관리가 안되는 개인은 임대 계약이 종료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. 정원형 임대농업단지는 퇴직 후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퇴직자, 분할 농장을 가꾸고 싶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젊은 부부, 전문 농업인을 꿈꾸는 청년 농부 등 남녀노소가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. 이 단지는 이천시 인근 도시의 시민들에게 농업생활을 통해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것으로 건강 회복은 물론 정서적인 안정감과 살려질 상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이천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원형 임대농업단지의 수요는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지역 탈성화와 이천시의 생활인부 유입의 큰 역할을 살펴드리라고 판정됩니다. 정원형 임대농업단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간을 마치겠습니다.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